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종수가 점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도 떨어졌어요. 제임스킼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제 엘리온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윤이 옥냥이 매직박 최강원 저 이렇게 다섯 명 직박이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다섯 명 했는데 촬영을 했는데 엄청 웃었어.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어저께 촬영 내내 계속 웃어. 나는 거의 멘트가 없고 그냥 웃는 것밖에 없어. 누가 제일 재밌냐고요? 당연히 따윤이지. 난비1116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따윤이 진짜 미친 것 같아. 다른 분들은 당연히 재밌는 분들이고 따윤이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엔추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기가 활약을 하면 엄청 최고로 재밌다고 그러고 자기가 활약을 못하면 힘으로 깨져가지고 엘레이트222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해.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잖아. 말을 못하게 하면 그게 최고로 괴로워해. 그래서 막 게임에 집중하면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으면 더 좋아해. 딴 사람이 말을 안하면 더 좋아해. 자기가 더 말할 수 있어서. 미친 것 같아. 보통 좀 이렇게 방송을 하다보면은 할 말이 떨어지면 이제 좀 오디오를 채운다고 그러잖아. 좀 부담을 느끼잖아. 비면은 더 좋아요. 자기가 더 말할 수 있어서. 미친 것 같아. 아무튼 촬영은 되게 재밌게 잘했습니다. 명품 옷을 왜 하냐고요?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뭐 사기 하기로 했잖아. 옷 사야 돼가지고. 바지랑 윗두리가 없어. 따뜻한 불가에서 저녁을 보내시죠. 냠냠님이랑 따윤이님 중에? 아 두 분 다 비슷하거든? 근데 따윤이님이 좀 더 심한 게 냠냠님은 자기가 말을 못했다고 해서 화나진 않잖아. 어? 남들이 뭐. 한다고 해서. 말을 더 하고 싶어서 막 시무룩하진 않잖아. 자기가 말을 못하면 시무룩해져. 말을 더 하면 더 좋아해. 터졌어. 결국 또 계속 긁다가. 나 7100점까지 떨어졌어. 오늘 걸어오면서 두 판 했거든요? 6등, 7등. 왜 긁냐면은 귀가 준네 간지러요. 진짜.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저 만성이에요. 만성이라서. 가는데. 가는데. 또 가야 되고. 동노님. 동노님. 5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뭐할까? 이거 좋잖아. 사기잖아.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어차피 3턴에 2개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살게요. 그리고 이거. 이걸 사면 좋은 게. 2턴에 2턴에 악마. 그게 있어요. 응에나. 아가병원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에르 키에르님. 21개월 구독. 호옹이님. 호옹이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엘리스가 사기야. 1티어라고 봅니다. 오피스. 호옹이님. 호옹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스가 이제. 요그보다 더 좋아졌어. 내가 봤을 때. 자기가 골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약한 타이밍이 거의 없어. 크크루. 삥뿌빗퐁커리님. 호옹 감사합니다. 3코도. 나쁘진 않았거든. 왜냐면 확정 발견이라. 근데 또 2코는 좀. 너무 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어. 그치? 다 전체적으로. 다 사기가 돼버렸어. 개나 소나 다 사기야. 얼씨구. 하파탕님. 101비트. 호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사면 뭐가 좋냐면. 이거를 사면. 이게 돼. 업하고. 하나 팔고. 그게 돼. 그래서. 사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냥이를 샀었던 것 같아. 그죠? 냥이를. 냥이를. 윤재인님. 3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하나 팔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냥 사. 그냥 사. 갤럭시 버드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지금 죽죠? 오므컵으로 갈 수가 있어. 토큰이 있다면. 아까 요. 요거랑. 요거로 갔어야 되는데. 순간 컵이 나오면서. 헷갈렸어. 운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 펄루. 0618님. 3개월 구독. 먼저 때렸으면. 끝났죠. 침갈냥님. 100비트. 다음 주. 월요일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고. 이걸 아끼고. 다음에. 7. 7. 9가 되잖아. 하나. 팔고. 7. 9가 되면. 아. 7. 8이 되면. 하나 하면. 또 하나 어차피 나오잖아. 어차피 하나 나와. 오. 8. 좋은데. 근데. 다음에 이걸 할지를. 지금 모르겠네. 이거 상황 봐서 좀 약하면은 좀 하고 아니면 나 쎄지? 나 그냥 업으로 넘어 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업으로 가자 왜냐면 교체할 것도 너무 좋아 사자인데? 사성에 사성에 뭐 뭐를 사야 되냐 난 이때 항상 헷갈린다 또 이겼어 그럼 업하고 또 사기? 빠른 5성으로 넘어갈까? 사성에 살 게 없거든 그러면 5성을 일단 가면은 빗속근이나 불안이 있으니까 잡탕이 돼도 쎄지거든 여기 사성은 찾을 게 없어 내가 지금 뭐 덱이 근본이 없잖아 지금 갇혀진게 알죠? 40초 20초에 재접컨합니다 흫흫흫흫흫흫흫 흐 ah 나는 손 느려서 하나라도 해야돼 자기에 맞는 플레이가 있어요 아 진짜 다 자기중심적이야 생각하는게 이러다가 항목 들으면 레전드 담백한 육개장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고 사고 난 얘를 팔고싶어 이거래서 대박 어? 잠깐만 이거부터 사야잖아 괜찮아 얼릴정도는 아니죠? 얼릴정도는 아냐 얘가 그렇게 안돼 얼려? 얼려 제접 제접 봐봐 제접관 안했으면 시간 쪽박했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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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이 일성 그 들창고 플레이 존중해주세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응? 아 좋아요 사고 아 좋아요 나 또 이겼어? 안 나오냐? 좋아 도발 도발 없어도 되잖아 없어도 돼 도발 그냥 압살이 이게 더 중요하잖아 어차피 팔아야되네 이거 맞아? 얘 계속 쓸거야? 해명인 얘는 계속 쓰지 아 바바가 시간 부족하다니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지금 제접하면 더 느려 들창고 하나만 더 나오지 들창고 하나만 더 나오지 드럭니도 없고 잡같이소 오케이 됐어 용 용 미쳤죠? 용 왜이렇게 자신감 상승 빈출 범령집님 5개월 구독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야 쉬워 쉬워 어? 해제운동 하나 사고 살고 돌리고 어차피 똑같죠? 4 흉합체 1 1 2 1 1 2 2 2 2 3 2 2 3 3 4 4 4 2 2 2 3 2 2 2 2 2 3 3 4 4 4 4 4 4 5 4 4 4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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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좋은데 불안 사오기? 붙이고 붙이고 어차피 해적은 그냥 키울거고 불안으로 3도발하면서 흉합체로 가야되니까 어차피 사야되거든 그럼 이거 팔고 올리고 요걸 팔아 여기서 사놔 볼까? 야수 야수면은 바로 들어가자 두 번째로 들어가자 충은 독성 바를 수 있어서 좀 더 냅둬봐도 될 것 같애 섹스 Ó 이완권이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럭할 비싼거 비싼거 잘랐고 럭할 14딜 이거는 이 코스트 이업이잖아 그치 아니 1코스트 이업이잖아 사사 살건 사 사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어 하하하 하하하 자 하하하 여기서 하나씩 돌려봤자 의미가 없어 이거 어차피 산거잖아 산거 이거는 다음에 버프해도 되잖아 얘니까 킬 투자드니까 얘는 독바르면은 얘랑 똑같지만 첨부 아 메카가 밴드 안됐지 메카가 밴드했네 그럼 팔자 첨부를 팔라고 했는데 안되네 소질이 있으시군요 야수 맞는적 없어요 독발라? 왜냐면 얘는 이거 이거 아 3요소네 이렇게 되면 좋죠 팔고 일단 독바르고 아 이거 나중에 봤어야 됐나? 왜냐면은 그리고 뭐 팔까? 이거 팔자 오카야 이거 팔고 이거 해? 좋을까?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 그걸 내가 가져가자 하! 발심 한번 해보겠어? 아잠깐만 됐다 이게 체력이 낮은거 부터 올려야 돼 아잠깐만 calorie 아잠깐만 흉압체 두개 있으니까 맥스나까지 있고 흉압체를 더 찾으면 될 듯? 얘는 그거 찾아야되는데? 그 잽? 아 얘는 필요 없거든? 아 아 왜 팔랐어? 왜 팔았냐고 어? 아 미친 무조건 성공이잖아 그러면 히드랄 맞춰야되는데? 조작자 공찰찰님 사십 34개월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 마이 미스텍 실수 인정 하지만 그 잘 봤죠? 어떤 환상적인 플레이 앨리스의 어떤 정석 스무스한 체제전환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것들 스텝 바이 스텝 스텝 한입부터 아무이지나 먹을까? 스텝 바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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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지막에 판거는 솔직히 누가 봐도 그죠? 안하는 플레이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 날먹 날먹 보여드릴게요? 정령해져 뭐가 없는거야? 기계랑 악마 기계랑 악마 기계 있어야 되는데 기계 없으면 약하거든? 왜냐면 나중에 붙일 수가 있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기계는 첨부가 붙이니까 스탭 뻥해놓은걸 그래도 쥐어서 하죠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잠깐만 이거 사 사러 안되네 어? 되네? 이거 확정? 어차피 야수 기대값 없거든? 야수 기대값 없어요 그냥 하나 사 괜히 막 정수 정수 정의로운 수호자 세개 딱 떠가지고 어? 조지는거보다 이게 나 은근히 어? 어? 아 아 으흐흐흫 어 하 어 아 다음에는 롤을 한 번 할 수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만원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원원 감사합니다 날먹이야 이거 너무 개사기야 이거 이거 사고 버프 한 번 쉬자 어때 왜냐면 어차피 다음에 이거 팔고 두 개 살 수 있잖아 두 개 사고 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잖아 아니 이거 맞아 맞아 왜냐면 용족을 못사잖아 어차피 두 개를 못해 용족 굳혔어야 되는데 얼렸어야 되는데 용족 용족 얼렸어야지 바보야 이거 두 개 토큰 만들면서 아 용족 나왔다 천운 휜일날 뻔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쵸 하하하 이런것도 세세하게 조종해주는게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되죠 이러면 뭐 무난하게 됐고 다음부터 이제 이거 해주면서 하면 돼요 다 알면서 왜 제이아이피에 물리셨지? 행복한 물림 왜냐 43층 갈거니까 그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수준 낮은 물림이 아니고 큰 범위에서 물림 대물림 그쵸 하 이렇게 컨트롤을 좀 해 줍니다 왜냐면 여차만 팔아야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번 더 보고 해도 되거든? 이거 사실 4성 5성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게 맞아 좀 맞더라도 혹여나 지더라도 그리고 그리고 이쪽이 더 많겠죠? 음 안 많을 수도 있어 첨보 까기 나랑 동급이라면은 반절 확률로 내가 첨보를 까는게 좋아 잘하긴 하는데 좀 그래 플레이적으로 이제 깔게 없으니까 이제 그쵸?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죠 이젠 금.. 근거가 없으니까 좀 그래로 넘어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감내해야됩니다 스트리머 해적이 하나 있네 얘는 키우면 좋은데 띵 ㅅ.. ㅅ.. ㄴ.. 파파라미님 인형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얼굴하고요? 왜요? 이 얼굴 스트리머라면 하는챗 다 변하던데 종수가 대단해 인정이야 종수 종수는 인정이야 왓따야 왓따 여기서 이거 찾은 다음에 오송 빛송 찾으면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오케이 조작 조작 1 6시대고양님 1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자 여기서는 업하면 안돼 찾아 좋은거 찾아 뭘 찾냐 힛뚜라 이런거 뭘로? 찾아 왜? 이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없네 해적 룡 뿜머룡 필요없어 힝뚜 힝뚝 하지마 룡 잘 안 돼 해적 룸 룸 아 fuck you 오케이 좋아 뿜는 위치 좋았죠 아 fuck you 멀록에다 첨부 붙이기 시작하죠 역겹게 내가 더 역겨운건 비밀 진짜 잘 긁었다고? 왜? 첨부를 긁어야지 이걸 왜 잘 긁어 침착맨 좋아하는 사람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에라키르 이거 가망이 안보이거든 업하자 업하고 이거 하나 해야되는데 얘 땜에 이거 하나 해야되는데 얘 땜에 근데 사고싶은게 없네 근데 사고싶은게 없네 돌리기 이거 진짜 찾을 수 있다 그치? 이거 진짜 찾을 수 있어 이것도 있다 일단 올려 정려 으으씨 흐흠 아 좋아요 첨부 까기 아 나 이거 아라킬인데 이거 앞에다 놔버렸네 오케이 오히려 좋아 이게 이제 포인트는 그거야 불안까지 얘네가 버텨야돼 오케이 오? 비겨? 나 불안 딜만 줄였으면 되는데 이거 사고 이제 불안하고 이제 이런걸 찾아야되거든 이거 사고 팔고 팔지 말자 같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볼게요 불안 안찾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볼게요 불안 안찾고 아 이거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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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거 5성 올라왔는데 이거 왜 갖고 있어 빌어먹을 어? 이거부터 이거 일일 손해 서순 잘 지켰으면 뭘로 가고 해가지고 하면 도망가 도망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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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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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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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물방울 평생 같이 가야되는데 지금 물방울한테 들어갔나요? 거품 이거 아 여기한테 들어갔네 오케이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이거 어 아라키라한테 저 터지고 나도 흉압체로 가야되거든 아 이거 구울 하나 사고 구울 사면 이게 안되잖아 구울 사고 하수이는 언제든 필요하지요 한턴 쉬면 안되거든 나는 못참아 아 이거 필요없잖아 이제 아 독성 야 같이 갑시다 하하하하 같이 갑시다 동행합시다 우리 빼자 이거 빼자 어 이거 앞에다 놔야되는데 괜찮아 좋아 전부 클리어 이거 제대로 놨으면 이겼겠다 이거 제대로 놨으면 이겼겠다 이거는 이제 올려도 돼 이거는 이제 올려도 돼 종량? 뭐 퍽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카 아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이 좋은거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좋은거 나도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나는 이거 마이애부에 대한 고찰 GV70님 후원 감사합니다. GV70 안사. 나 다 시승해봤거든? G80하고 GV80하고? 소영이는 뭐 좋아했을 것 같아? GV80은 SUV고 G80은 세단이에요.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GV80을 좋아했어. 왜 그런지 알아? 뒤에 시트를 눕히면은 그게 되거든? 누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캠핑할 수 있다고 좋아했어. 나는 이거 왜 처음에 안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걸 해도 하나 이득이고 기물이 이득도 아닌데 왜 처음에 막고 시작하는 거야? 왜 아직도 이게 이걸로 간다고 하는 거야? 너무 구려서? 처음에 깔리는 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는 게 무조건 낫지. 공격력 1 붙는 것보다 이거 안 참았는데. 1, 1일일 때는 그게 더 좋았는데 이게 바뀌고 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 상점이 워낙 족구리면 그럴 수 있어. 이건 이렇게 하면 삼성 볼 수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하나 올리고 3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가야지 이걸 사면은 다다음 턴에 암튼 이거 기계 더 많이 차서 좋아! 성공권 있어서 더 좋다고! 뭘 알아! 어차피 2성 되면은 2 되면은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차피 3성 볼 수 있잖아. 이걸 나중에 얼려놓고 딴 걸 사면은 4성을 볼 수가 있어. 황금 4성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황금 4성 쌉가능 그래서 그 미친놈 있죠. 애호가 애호가로 쑥쑥 크기 황금 만들고 4성 올리고 하기 싫은데? 이걸 팔고 하기는 싫어. 더 싫어. 롤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6 6 6코 7코 다음은 이거 팔면서 들어가고 싶거든? 무리한 그거? 쌩뚜완이 회오를 갈까? 회오를 갈 걸 그랬나? 아, 뭘 돌려. 무승부. 무승부제거네. 아, 신드라고사 3시계 넘네. 1대 맞어. 1대 맞자. 이거 하면은 나와. 나오는데 1대 맞자. 빌어먹을. 7 8 올리고 하고 올리고 맞지? 아, 이런 거는 흔쾌히 맞을 수 있어요. 안 아파. 내가 막 맞아도 안 아픈 딜이야. 아니, 왜냐? 마음은 행복하니까. 마음에 행복한 마취제를 주사했기 때문에 이건 맞아도 행복해. 나에게는 5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6턴 노미가 나오겠죠? 행복한 행복한 상상 행복한 상상 주방의 악몽놈이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많아요. 불안도 있고 빗손곤이도 있고 아, 행복해. 청지기 때문에 요즘 사발 좋은데? 하나만 더. 명인 샀는데 쪼아 해야죠? 아, 근데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그지 같은 것만 봐냐? 기계? 아, 이거 가져가자고? 이렇게? 어때? 어때? 이거 어때? 영손실 필요없어. 어차피 이거는 1코인으로 톡 그, 페어 찾거나 그냥 지금 있는 1코인 아끼는 거야. 뒤로 넘기는 거랑 비슷해. 많이 줄였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첨보 유닛들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막 어, 아, fuck you 하면서 이제 막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첨보 유닛을 찾아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플레이. 어? 쪼아? 쪼아야, 이거? 왜 노노했어? 쪼아, 쪼아인데. 쪼아 두 개면은 빗송을 뭐 붙이든 말든 뭔 상관이야. 준네 나오네?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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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계, 있어야 되고. 팔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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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팔았어야 돼요. 여기 안 붙겠지? 어, 오케이. 뗐어, 그럼. 이게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인생 멋있어? 훌랄라지 아 이걸 팔았어야 됐네 그치 이걸 팔아서 멀록을 남겨놨고 나중에 독발랐어야 됐네 어 인생 멋있어 오케이 근데 멀록이 어차피 체력이 그렇게 막 있진 않았거든 별 차이 없거든 2사짜리 멀록 지금이라도 사면 어차피 독바를 거면 똑같애 살 거 샀지 이제 우리 살 거 샀잖아 넘어갑시다 고급 유닛 삽시다 아나이힐란이나 뭐 사고 싶은 게 없는데 5성에 여기서 첨보를 한 번 더 볼까? 드라곤은 없어서 첨보가 없거든 더이상 . 이거 리븐은 아닌 것 같은데 lat . . . . 이거를 할까 했는데 아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거 봐 역대온놈 사싸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참 이거 황금 만들어서 칸고르의 수습생 만들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쉬워요 그리고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얘 뺄자 얘를 뺄까? 반사 처내라고? 반사를 왜 처내 도발은 있어야 돼 왼쪽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 불안을 왜 올려요 리븐데요 곧 나오는데 리븐 불안 빗송을 가져가? 궁극적으로는 리븐데요 두개 나오고 캄고를 가서 그렇게 가야되 그게 맞아 얘가 죽어버리네 이건 좋아 얘가 붙으니까 악마 하나 키우기? 아니 기계로 가는데 자리가 빼면은 리븐 여기에 캄고를 이렇게 두개만 있어도 되거든? 하나 비잖아 이거 비잖아 이거 넣어 그냥 아이 놓치마 지금 체력이 너무 없다 아 많다 얼려만 두개 섹시하죠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아 나 아이 다 삼형제 삼형제 나왔죠? 삼형제 받고 빨리 죽여놓고 두개나오기 오카이 오케 자리 났죠? 오카이 두개나오기 어이 또 욕심댁이야 음? 아 진짜 이 덱의 가치를 모르는 너희들이 불쌍해 괜찮아 이거보다 우월하다고 우월해 훨씬 우월해 질 수가 없어 진짜 너희들이 불쌍해 이 덱의 가치를 모르는 백의 가치를 모르는 녀석들은 썩 꺼져 정렬 이건 뭐 안할 이유가 없죠? 독바를 수 있는데? 하고 근데 이제 뭘 빼냐야 문제는 나 얘 빼고 싶거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얘야 일단 아 리븐 하나 있잖아 아 얘 빼 내가 뺀다는데? 참말이 많어 어 뭐 잘 잘 됐어 차 한 잔 하겠어 아 오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아 들어가는 건 아니지 사졌죠? 사졌잖아 아 저참 뭐야 아 으 achievements 돈 많죠? 오케이 업 아니 이거지 사고 팔고 업? 왜? 굳이? 그냥 업 업 돈이 왜, 왜 샀어? 왜 샀을까? 필요 없어 진짜 죽는 게 많네 황금 하슬린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박사를 시작합니다 빨리 해 희망치 자리 비워주고 여기 아 하나밖에 안 나 황금 리본이 황금 리본이 어? 왜? 이거 가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잇못들이야 아잇못들이야 잘 안 나 적ORT 적금 아무리 희 네 있 그러면 제발 그런데 화나는 아메 화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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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 이거 두개를 하는 이유 쭈가 두개 있으면은 여기까지 터져 바닐라몬드 916 후원 감사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아 차례가 안오죠? 구발발은 너의 실수 아 꽉큐 자 분석 분석 독 두개 천보 발릴 것임 내가 해야되는거 얘는 천보를 없앨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뚱뚱 찌꺼기를 만들어서 천보를 깬다 찌꺼기를 만들어서 천보를 깬다 그리고 체력은 이미 이정도면은 충분하다 공격력은 그러니까 이건 안해도 된다 그리고 넘긴다 그리고 판다 그리고 R은 이거를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깔아주는거는 좋다 이걸 해주니까 그래서 살까 말까 이걸로 사는게 좋다 그리고 넘긴다 이걸 해줄까 말까 그냥 필요없다 해준다 해준다 체력은 좋으니까 그리고 붙여준다 그리고 돌려준다 내준다 빨아준다 해준다 깔아준다 얼린다 그리고 이거를 열어준다 이걸로 뚫어주고 이걸로 해서 보충되고 이때쯤에 나온다 84.6% 오케 어준간해졌네 얍 오케 어준간해졌네 오케 이거 빠지죠 오케 오고 확보될 오케 아 악 저쪽은 첨보 4개 리필이 안되죠 난 첨보가 리필이 돼 구울 찾아 아니네 5개네 내가 손해 그러면은 하지마 첨보 나도 첨보녀 나도 첨보녀 찾아 어 이걸로 첨보 닦아기 이걸로 첨보 닦아기 좋아 할게 있나? 아 이거 앞으로 이걸 앞으로 했어야 돼 첨보로 까야지 어? 아 근데 불안이 있어야 돼 이거 대신 맞아주는 거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겼죠? 왜 이겼지? 아 나 어떻게 마이크 야 잘했잖아 어? 불안으로 뒤로 해서 이 1111이 나와가지고 이거 할 때까지 일로 첨보 까고 들어가는 거 잘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장은 불안을 왜 남겼냐면은 아까 그 발견하는 거였죠? 그냥 꽁돈 꽁돈으로 버프가 되면서 하면서 나중에 불안 팔면서 뒤에 첨보로 덮치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됐어 내 머릿속에서 완벽한 플랜이 있었어 제네시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를 왜 이렇게 악물어 어? 아 진짜 아 진짜 대갈통으로 다 그냥 보내시키고 싶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11% 줬잖아 그때는 또 이렇게 하고 딱 이거 막판하고 쇼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 안되 재미없잖아 아까 한판 했잖아 그치? 재미없잖아 오뮤? 오뮤 운영 보여드려요? 오뮤 오뮤 보여드리지 오뮤도 1티어예요 오뮤도 좋아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 웨그토그를 제가 안 골랐기 때문에 사라져 그래서 게임이 재미있어져 웨그토그를 있으면 그거 하죠 토큰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토큰을 사고 사에서 사주면서 이거 1톤에서 굉장히 좋은 기물이거든 올려줍니다 저요? 7000... 몇 점이지? 200점으로 써야 된다 한 300? 오늘 좀 많이 이겨가지고 응원하고 있을게요 7200이라고?! 비밀이구요 7300대 전략이죠? 7300대 전략이죠? 아니 이런 영웅이 어떻게 존재하는거지? 난 이해가 안돼 그냥 첨부를 걸어준다? 난 이해가 안돼 진짜로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내가 이상한건가? 아! 락을 와서 이거 하기 싫다 그치? 정령 정령 뭐지? 2 아니면 1, 3 어차피 하나 어차피 하나 죽어 이걸 안사고 1, 3짜리 침착맨을 샀으면은 내가 먼저 때리고 이게 때리면은 안줄순 있거든? 아 2개 주네? 어?! 뭐 살까? 요거 요거 할까? 요거 요거 어때? 이것도 나쁘지 않죠? 해요? 1성짜리 사기 싫어 자존심이 있지? 2성 상점에서 1성 하수인을 사? 2성 상점에서 1성 하수인을 사? 2성 상점에서 2성 상점에서 1성 하수인 입니다 보니? 네 어? 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국경깐풍기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승부 왜냐면 공격력이 다 4-4-4라서 그래 그래서 얘가 3-5 짜리가 무조건 두 번을 때려야 돼서 그래 이걸 만약에 사 아니 업을 해 안돼 만족한 고객 노생 라그 내가 하나 더 줬지 순 서순을 바꿨어야 됐어 그치 2-2를 뒤로 보냈어야 됐어 아니지 아 2-2를 뒤로 2-2를 뒤로 보냈어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줄넷 못 부시는데? 좋은데? 4개나 줬다고? 아냐 생각보다 덜 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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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1코로 2버프에요 그렇기때면 얼립니다 이거 아라키르니까 뜻같은 아라키르 요걸로 빼준다 3-3 1코로 3-3버프 그걸로 키울 첨보를 찾는게 우선 아닐까요? 사고 넘기고 첨보를 찾으면 되죠 1-1 괜찮아 아 개같이 때린다 개같이 때려 아 개같이 때린다 개같이 때려 아니 이걸 여기로 때리면 되는데 아 개같이 때린다 너 뒤에 열기가 정말 뜨거웠네요 어? 아 이거 팔고 할걸 왜 점찍이 왜 선수는 왜 3호를 살면은 주건위 바꿔야죠 안되네 근데 얘는 인정해줘야돼 GP 깎아가지고 침착맨에다가 GP 깎고 하는데 이건 인정해줘야죠 자 헬턴 놈이 의미있습니까 난 바로 신령찾는게 맞다고 보거든 또 다른 고통의 맛을 가르쳐주어야겠군 초합자 깨아르 깨아르 다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깨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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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아 이거 하나 사자 얘 있잖아 얘 체력 늘어나니까 얘 앞에다 해주면 좋고 빨리 죽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얘 자리 나오게 이거 여기다 뿌라 박으면 왜 때면 안 되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여기 슬렴? 둥둥영감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 쉬워요 이제 쉬워 의미 없죠 정령 찾는 게 낫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얘를 뺄까 얘를 빼자 얘를 빼자 의미 없었죠 안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력 내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시죠? 선택 근데 일체력 보다는 얘한테 확실히 주는 게 좋잖아 얘한테 붙는 거 보다 뭐 그것도 나쁘잖아 이게 맞지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추퍼림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는 불안을 사야되거든요 8-9 사고 곰슈놈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리고 팔고 내고 돌리고 내고 돌리고 내고 이것까지 돌리고 돌리고 이거 앞으로 보내 안되겠다 이거 안터질거 같아 왠지 너무 쎄가지구 바로 터졌어 농인은 지금 너무 늦어요 지금 저는 이쪽으로 갔잖아 뱀장어 뱀장어 체제잖아 아 이거 뱀장어 체제니까 이거 그냥 많이 사면 되요 이런거 많이 사면 되요 이거 키울까? 이거에서 딴 데다 붙이고 오케이 힌트 호흡 뱀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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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죠 그리고 얘를 이제 지켜줘야 돼 왜냐 체력이 많아서 이제 날먹으로 잡으려고 하거든 도발을 많이 박아가지고 지켜줘야 돼 도발도 찾아야 돼 업을 하라고? 업을 하면 좋은거 락은데 의미 없어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달리는거야 흉합체는 좀 찾기가 힘들어 그 말은 뭐냐 그냥 달려 아 이거 좋은데 뺄까 이제 근데 이거는 너무 달콤한데 이것까지만 하고 방룡? 바꾸고 싶은거 없죠? 찾아 음장어 이렇게 아 달달해 아 달달해 첨부 없애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얘랑 상대니까 음 얘 잡대기네 독있는데 얘 진짜 독있는데 가를 지켜야돼 가를 지켜야돼 이거 이거 버프가 2의 버프잖아 돈 하나 버리는게 맞지 그리고 나는 도발을 찾을거야 업하지 말자 업하고 할까? 할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이게 맞아 쓰읍 이거 뺄까? 근데 이게 별론거 같애 그냥 버리자 라그 라그 버려 라그 버리고 아 파티가 너무 쎄 이거 몇 턴 안하거든 도발을 찾아야되는데 말로만 말로만 찾아야되도 다음에 없나 안나오는데 어떻게 아르거스가 안나오는데 그치? 100% 얘는 또 야수체제라서 독만드리기가 어려워 왜냐면 흉합체에서 독성찾기가 어려워 끝난거 같은데 끝난거 같은데 흉합체에서 독성찾기가 힘들어 야수체제라 이즈 포그 챔프님 잘했죠? 잘했지? 기물이 기물이 너무 잘나왔어 왜냐면은 얘가 쬐고 올라갔을때 이 뱀장어가 나온게 너무 온빨이야 잘했고 쬐고 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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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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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게 폼이 올라온 줄 알아요? 강동혜 오빠 침총매님 감사합니다. 싸까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방송 끄고도 많이 해요. 요즘에. 한 두세 판씩 돌립니다. 전에는 방송 킬때만 했어. 이게 조금만 예열을 해도 이 정도라는 거. 갤라크론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기계의 야수. 멀록 빠지고. 멀록. 정녀. 멀록 빠지고. 악마 빠져요. 멀록 빠지고 악마 빠지고. 멀록 빠지면은 갤라크론드. 악마 빠지고. 너무 좋죠. 갤라크론드 판이죠. 멀록. 육성. 기댓값 없고. 그게 뭐야. 악마. 기댓값 없잖아. 이러면은. 뭐가 살았냐. 헬레코스. 정령 시리즈들. 다 살았어. 지금. 미친거지. 사실상. 락으니까. 두 개 주기 싫죠. 요호우거. 그리고 이거를. 바로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 내가. 해봤거든. 족구려요. 왜냐. 여기서 만약에 사. 그럼 다음에 얼리면서 올라갈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산다. 하면서 이성을 할 이유는 없잖아. 왜냐면. 다음엔 다 이성 사는데. 그믄. 결국 이성 사고. 이성 올리고. 또 이성 해서. 이상해. 얼려지지가 않아.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해야 돼. 사성을 무조건 봐야 돼. 최소 사성까지 봐야 돼. 아싸. 하나 덜 줬죠. 무조건 김장이 좋아. 이런 거 나오면은 나는 기분이 좋아. 왜냐. 확률이 내가 올라간 것 같아. 똥을 한번 봐가지고. 여러분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똥을 한번 보고 나서. 오. 다음엔 좋은 게 나올 확률이. 선행을 하면은. 악행을 했을 때. 어떤. 그 좀 상쇄가 되는. 독립시행이 아니고. 연합시행이에요. 전장은. 업보라고 하죠. 연합시행. 연쇄시행. 연환시행. 자. 중요합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111 떴죠? 하지만 전 좌절하지 않아요. 쓰발. 나쁘지 않은데? 쓰발 나쁘지 않은데? 개같은? 인생 뭐 있어? 쓰발 훌를라지? 사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한 번 더 담가. 한 번 더 담가. 더 좋아. 오히려 좋아. 연설시행이기 때문에. 한 번. 맞아. 난 갈라크론 드니까 웃으면서 맞을 수 있어. 기대도 안 했어. 기대도 안 했어. 얘만 살면 돼. 기대도 안 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이사. 장이차를 보면 그쵸. 연구차 보면 대박 터지네. 여기서 실망시키지 마. 아 왜 일만 나오냐고. 무조건 떠야 돼. 좋아. 오히려 좋아. 웃겨? 뭐가 그렇게 웃겨요? 응? 드러나 봅시다. 뭐가 그렇게 웃겨? 응? 씨발 나는 어? 존댔는데. 뭐가 그렇게 웃겨? 똥똥껍질. 오히려 좋아. 연설시행. 후원 감사합니다. 바닐라몬드 916 감사합니다. 연설시행. 오히려 좋죠? 아 욕하면 안 돼. 아 욕이 욕을 하면은. 욕이 욕을 불러. 그치? 욕을 한 번 허용하면. 안 돼. 욕.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욕을 한 번 하면은. 계속 씌워. 그 뒤가. 하면 안 돼. 쓰바르란 욕을 하지 맙시다. 아이씨. 이런 거 많은데. 왜 이걸 치고 있어. 쓰바른 안 했어요. 아이씨는 욕 아니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항상 하는 말. 아이씨는 욕 아니야. 너 뭐라고 했어? 욕 안 했는데요? 아이씨는 욕이 욕을 하지 맙시다. 됐다. 아이씨. 야 왜. 골드린이 뜰 생각을 못하고. 왜 이걸 안 샀지? 뭐가 쉬워. 완전 1등인데. 삼성야수. 쥬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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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 감염된 늑대. 이건 어비야. 어비 맞아. 라팜? 북경감풍기님. 후원 감사로 나왔습니다. 아 뭘 쫄아. 그냥 귀빈이니까. 앞으로 이제 1선에서 뛰어야 되니까. 그냥 뒤에다 놓은 거지. 아 지랄한다 지랄해. 아휴. 후원 감사합니다. 또 여기 친다? 내가 클 줄 알았어. 이런 날이 있어. 개 같은 날. 아 욕하면 안 돼. 개 같은 거는 욕 아니잖아. 배 같은 게 왜 욕이야? 그믄 개는 맨날 욕 먹고 사는 거야. 바로 살 거거든? 들어가고. 들어갈 거잖아. 바로 살 거야. 차라리 그냥 하고. 1, 2, 3, 4, 5. 돌리고 돌리고. 삼성에서 업할까? 삼성짜리? 5성 한 번 보자. 1골드 왜 낭비하냐고요? 삼성 상점이니까 4성 올렸으니까 한 번 5성 보게. 엄마 곰 나오면 좋잖아. 어떻게 하냐고? 잠깐 소란 있었어요. 나쁘지 않지? 근데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 안 해. 아 이거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터지기 전에 이런 거를 터뜨려줘. 터뜨려줘. 그 다음에 자리가 났을 때 이게 터지더라도 얘땜에 이게 터지더라도 아니네. 무조건 이네. 나 순간 나 앵무로 생각했어. 얘를 그래서 얘가 터지더라도 막 이 지랄하고 있어. 좋아 좋아 먼저 했어. 아 안돼. 깨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우리 씨박새끼야. 오성. 봅시다. 육발은 별로 의미 없는데 얘 있어서. 여기 보상입니다. 야수만 찾으면 돼. 야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아저씨가 없어. 헬구하기? 호흡 감사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별 차이 없거든 호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븐이 뒤로 갔어야지 그치 리븐이 뒤로 갔어야 돼 아 항상 깔끔하게 때리죠 골드림 도발 씌우라고? 나중에 씌우라 지금 야수부터 채워놔야지 이거 있는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 근데 결국은 앵무가 나오면은 다 바꿔야 되거든 이거 야수 다 채워졌잖아 채워졌으니까 업하고 이제 그런거 봐야돼 앵무나 그 코뿔소 근데 이거 갈아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지금 갈아끼까 지금? 왜냐면 갈아끼고 다음에 돌려가지고 5성 나오면 이거 한번 볼수도 있잖아 얘 빼고 갈아끼자 한번 아르거스 하나 필요하죠 곰 나오고 아르거스로 아르거스로 곰 해주자 아르거스로 곰 해줘야 돼 왜냐면은 앵무 나오고 하면은 얘네 이제 다 뺄거라서 깡스탯으로 들어갈거거든 야수가 쇼핑이야 이거 끝나고 앵무는 삼성이니까 잘 나와요 잘 안가 야수가 야수가 다 빼고 없거든 용적 이거는 쯧 살필없어 오케이 오케이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거 어차피 다 못 없애잖아 지금 턴에 이걸 하자 지금 턴에 어차피 못 없애니까 이걸 하고 앵무를 이제 이거 갈아끼면서 들어가자 얘네랑 정 안되면 별론데 깔끔하게 독성 야수 첨보 독성 첨보가 나오기 힘든데 독성? 하나만? 칼날 헤이로가 낫죠 용족 용족은 긁는거 없고 아 아 뭐 흉이야 흉같은 소리하고 있어 어차피 버릴거야 중매만 나오면 뭐가 안 좋냐면 중매만 나오면 괜찮다 그치? 아 중매만 안 나오면 왜냐면은 모듈을 바를 수가 있잖아 그치? 당장은 이게 센데 모듈을 바를 수 있으니까 한번 긁어보는 느낌 한번 긁어보는 느낌 복권 한번 공짜 복권 사망했네 죽어버렸네 당장 흉은 아 맞네 흉이 더 좋았네 이거 있으니까 나 뭐한거야 그럼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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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내야 되거든 이거 이거 이거로 그냥 바로 바꿀까? 바로 바꾸자 어? 어 지금 바꿔 그냥 이거 바꿔 이거 이게 제일 별로야 요거 깔리고 요거 요거 세개 맞죠?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보고 요거 요거 이제 천천히 갈아께요 요거 이제 천천히 갈아께요 히드라 있으면 좋아요 스페스로 믿는데 히드라 있으면 좋아요 스페스로 믿는데 근데 이제 안나올수도 있으니까 아! 어 미칫 칠분의 일 칠분의 일 터뜨렸어 터뜨려 에요 피하님 이리와 예 두끓 칠분의 잔 의 하 일 치료 hing Ish 요거 허 이거 엇 또 있고 히드라도 있고 히드라 찾을까? 한 턴 후 히드라 찾자 그리고 이것도 있으니까 앵무도 있으니까 찾을 거 많거든 아 나 5성에 왜 안 긁었어 이거 나왔다 그럼 이제 업하자 히드라 챙겼고 앵뮤 찾았고 근데 업이 필요가 있나? 골드린 하나 있는데 그냥 계속 5성에서 도는 게 낫 것 같은데 왜냐면 찾을 게 얘밖에 없어 골드린 밖에 또 이걸 쳐요 여왕병 불안 권장어 그거는 구울 있으면 되겠는데 시체? 잘 주스르고 다시 해 보시죠 업해? 근데 이거를 황금을 만드는 게 말이 돼? 이걸 만드는 게 낫잖아? 이거랑 이거 만드는 게 더 급하잖아 그치? 얘도 사실 필요 없어 그렇게 의미 없거든? 애기 나오는 거 히드라는 괜찮지 엄마 공은 필요 없어 엄마 공은 필요 없어 사자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안 죽지 않을까? 나 안 죽을 거 같은데 왜냐면 이거 빼고 이거 끼면은 힙해? 구울? 구울 쟁여놓기? 구울 쟁여놓기 구울 쟁여놓기 앗 어? 욕을 때렸어 또? 어? 욕을 때렸어 또? 욕을 때렸어 욕을 때렸다 욕을 때렸어 욕을 때렸어 머리를 아 나도 한턴 놀긴 놀았어 그치? 나도 한턴 놀긴 놀았고 쟤도 한턴 놀았어 시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쎄지? 얘들아 왜 안 냈냐고? 내 말이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종수방송에서 나 종수방송 너무 많이 봤나봐 흥배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종수가 항상 이렇게 뒤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후반에 1코 진짜 하나도 의미 없는 건데 이거 왜 아꼈지? 아 이래 처음엔 내가 왜 줘야 되는 건데 하다가 아 이거 맞아 후반에 1코 진짜 하나도 의미 없는 건데 이거 왜 아꼈을까? 이게 연례행사인데 종수방송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쇼핑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동동대문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무튼 종수를 돌려 저 7400점 올라갔습니다 아 7400이면 잘하는 거 아니야? 전장? 느낌 있잖아 7400이면 아 후원 감사합니다 명품 그거 전장에서 사도 되잖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그 그룹 띵 뿌파뽕 커리님 더 미한테 줄 수도 있나요? 확실히 전장 7400 달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원래는 고딩 때 일찐 눈도 못 마주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침 찍찍 뺏고 했는데 전장 7400이 되고 나니까 품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한다 방금도 길바닥에 포스틱 봉지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학생 때는 일지는 커녕 같은 찐따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편의점 PC방에서도 알바생이랑 눈 마주치기 가능해졌다 아무리 기분 족같은 일이 생겨도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누구? 전장 7400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 이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감자튀김 2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다이아 한 4? 뭐? 뭐? 통계도 없는데 취들끼리 내 피슐로 침착맨의 명품 쇼핑 통계도 없으면 통계 있어요? 통계 없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통계가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침착맨의 명품 쇼핑 명품을 왜 사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 방송을 하기로 했잖아요 반응도 좋고 저도 뭘 사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어떻게 샀냐 기본적으로 엄마가 사주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남이 주는 옷 거의 제 옷의 30%가 베텐 옷이에요 베텐에서 티셔츠를 계속 찍기 때문에 그리고 3분의 1이 파파라미님이 만들어주신 그 같이 이제 만든 거 있거든요 침착맨 그 그림으로 그거 하나씩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30% 나머지 30%는 각종 게임사나 하스스톤 혹은 돌고래 유괴단에서 준 자기 회사 팀원 팀원복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 이것도 기한84 그거죠 잠바죠 이것도 받고 이것도 이것도 받고 나 이거 진짜 근데 오늘 의도해서 입은 게 아닌데 이렇게 됐네 왜냐 옷이 다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때도 아동복을 입었어요 왜냐 김민재 아동복이라는 게 있었어 키가 작았고 엄마가 사주는 옷만 입었고 그게 결합되니까 김민재 아동복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는 왜 중학생인데 아동복을 입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김민재 아동복 비싼 거야 근데 내가 김민재 아동복 비싸다고 해서 입었는데 가로치고 세일할 때 삶 아무튼 비싼 김민재 아동복을 입어도 친구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 왜냐 그때는 인터크루 이런 게 먹어주던 시대였거든 인터크루 닉스 텍스 옹골진 미치코 런던 보이런던 이런 게 먹어주던 시대였기 때문에 처음 들어본다고요? 스톰 있는데 이것이 옷이다 스톰 이런 거 이런 게 먹어져서 김민재 아동복은 먹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고 교복을 입으면서 패션 센스를 기를 훈련이 될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 교복을 입으면 되는데 사복을 잘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그런 느낌? 교복이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 좋은 점은 진짜 너무 편해 인생이 근데 죽을 때까지 교복이나 어떤 유니폼을 입는 게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패션 센스라는 게 생겨야 되거든 사람을 만날 때 그냥 힘, 민, 지 스테스로만 평가를 안 하잖아 처음 봤을 때 인상 뭐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엄마가 사준 옷 아 후원 감사합니다 엄마가 사준 옷 교복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훈련이 돼서 안 사기 그리고 용돈이 좀 빠듯했어 그러니까 자꾸 그 당시에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그 뭐 아디다스 저지 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 아디다스 저지가 유행했었어요 색색깔로 막 나라 국기가 막혀가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도에 2002년도에 근데 인터넷으로 사려고 했는데 오 싼 거야 괜찮아 가격이 근데 그때는 내가 진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가격은 진짜 싼 가격이거든 샀어 나 알고 보니까 짭퉁이야 마감이 되게 이상해 그런 걸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진짜는 너무 비싸 매장가서 가면 막 10만원 20만원 막 이래 후원 감사합니다 바지 막 인터넷에서 그냥 사면은 막 2만원에 막 2장도 주고 막 하는데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인터넷에 사면 또 헐이 안 좋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옷이 막 조금만 빨아도 막 줄어들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비싼 옷에 일단 거부감이 들고 잘 못 사고 그냥 없어도 사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 이렇게 아재가 돼버렸어요 뭔가 훈련이 되지가 않았어요 악스타일별로 가장 중요한 게 신발인데 신발을 봐봐 옷 못 입는 사람들은 신발을 중요시하지 않아 내가 그래요 신발이 되게 중요한데 옷 신체에서 비중이 작잖아 그리고 아래에 있으니까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신발을 되게 무시해 신발 근데 신발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윗도리를 중시해 옷 못 입는 사람일수록 윗도리를 중시해 바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냥 대충 그냥 어? 다리 두 개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핏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항상 티셔츠 위주로만 봤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려고 마치 운동할 때 어떻게 허벅다리 운동부터 하잖아 여기에 가장 근육량이 많으니까 여기를 단련시키면 제일 효율이 좋고 근육량이 늘어나면은 칼로리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그 효율이 안 좋아지잖아 연비가 안 좋아지게 만들어가지고 다이어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스쿼트를 하는 거란 말이야 최대 효율을 위해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동을 했더라도 스쿼트를 하는 게 연비 효율이 안 좋아져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은 티셔츠 위주로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지 그 다음에 신발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 침착맨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일기 쓰는 사람은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침착조안님 감사합니다 히타늄팬티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때도 인터넷 쇼핑이 있었죠 그때 G마켓 옥션이 합병이 안 됐어 따로따로 경쟁 G마켓과 옥션이 무한 경쟁을 하던 시대 그리고 옥션과 G마켓의 온갖 짭들이 날립을 하던 감자튀김 두 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품 구경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명품이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거 재벌가에서 입는 거 아니야? 어? 명품이라는 명품 옷이라는 건 재벌가들이? 혹은 여자들이 그냥 어... 뭔가 중요한 자리에서 가야 되니까 백 하나 정도? 그 정도 인식이었어 근데 내가 언제 바뀌었냐 후원 감사합니다 스트리머들이 구찌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 구찌가 그러면서 기한도 명품을 좀 알아 꼼데가르송은 명품이 아니죠 좀 비싼 거 발렌시아가라는 걸 들어본 거야 내가 발렌시아가랑 구찌 신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신발을 봤는데 내가 검색을 해서 보여줄게요 굴라 못생겼어 굴라 못생긴 신발 있는데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옛날에 바이러스 걸리면 옛날에 바이러스 걸리면 어... 그 뭐지? 바이러스가 아니지 악성코드 걸리면은 이거 위에 이거 뭐죠? 위에? 그거? 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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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오냐오냐 해주면 해줬다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때 당시 이게 진짜 유행이었어 이게 자기가 원해서 까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까는 게 아니야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 깔 하하하하하하 정수리 상황 정수리 상황은 머리가 길어져서 덮었어요 이게 어딨어 이게 자기가 원해서 까는 게 아니고 뭐 설치하다가 같이 깔아지는 게 있어 제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서 돈 받고 같이 건당으로 뭐 하나 봐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체크해제도 옛날에는 없었어 나중에 생겼어 체크해제도 자동으로 깔아버리는 거야 미친놈들이 리테라투어 메이저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키홀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존네 많이 깔리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퓨터 익숙하지만 지금도 안 익숙한 사람 있겠죠 근데 비중이 훨씬 많았어 컴맹이 이게 깔려도 몰라 어떻게 지우는지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정립이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난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거 반절 정도는 내가 봤어요 3분의 1 정도는 봤어 내가 리얼로 5줄까지는 봤어 진째로 실제로 쓰고 있는 걸 5줄을 깔아서 이게 또 이걸 보게 되네요 툴바 도배를 아무튼 발렌시아가로 다시 넘어오면 이런 어떤 어글리 취즈라고 그러죠 아래가 이렇게 뭉뚝한데 발렌시아가는 좀 더 독특해 내가 봤던 느낌은 어글리인데 이렇게 생겼어 뒤에가 늘어났어 이렇게 뒤에 이런 걸 신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랬어 지나간다 딱 만났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걸 신고 있었어 발렌시아가 그래서 속으로 와 존네 못생겼다 신발 뭐지 뭐 뭐 그 뭐 아방 구아방처럼 튜닝했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까 명품이라는 거야 비싸대 100만원 넘는데 그리고 구찌 신발 구찌 그 특유의 그 초록색하고 그 빨간색 있는 거 있죠 이거 어 이거 이거랑 이거 이게 유행을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됐거든 혁준씨 혁준씨 신발이야? 아니 그 당시 엄청 많이 신었어 이런 거 이거 희민이가 칠했던 거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이게 사실은 명품이라는 게 많이 이게 좀 포져있구나 일반인에게 그래서 인식이 바뀐 거야 나는 원래 재벌가 나 어? 여자들 백 하나 정도 돈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남자 그 차 그 남자들 차 뭐야 그 2년 할부로 사고 이런 것처럼 백도 한 2년 할부로 그래서 하나 정도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근데 은근히 이게 만연해 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명품을 알아야지 이게 뭔가 된다 진영진님 왔을 때 그림 같은 거 아님? 비싸게 후원 감사합니다 명품 묻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품을 잘 모르잖아요 조사도 안 했어요 추천해 주시는 제 스타일에 맞는 어울리는 명품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거기 그 인터넷 쇼핑몰을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이 명품이 이제 많이 잘 돼 있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이트를 좀 많이 재구축을 했나 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런 트렌디한 아이템 사면 한두 철 뒤에 유행이 지나가서 명품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명품이라는 게 하나 사서 신주 딴지 모시듯이 계속 입는 개념이 아니야 한두 철 입으려고 사는 거야 그냥 한두 철 그냥 이쁘게 입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 그 구찌맨님이 구짜맨님이 생각한 거였어 하나 사면은 신주 딴지 백 하나 사서 계속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좀 약간 그거 했다 입생로랑이랑 베르사체 추천글 올렸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십시오 왜 저런 거 신냐고 물어보면 놀리는 없고 유명 연예인 신어요 아니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면 신는 거지 명품이라는 게 디자인을 사는 거잖아 어떤 되게 유명하고 그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사는 거잖아 그 유능하고 유능하고 인류 디자이너는 몸값이 비쌀 테니까 디자인 가격도 비쌀 거냐 그 디자인 가격을 사는 거지 그리고 그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축했던 그 이미지까지 같이 산 거야 차로 치면은 벤치의 그 폭력적인 삼각별 내가 말했잖아 차의 그 삼각별 빼면은 벤치 그렇게 안 이뻐 이쁘긴 한데 포스가 확 줄어들어 예 그런 어떤 기업의 그 이미지까지 같이 구축한 어떤 그런 가치까지 산다는 개념인 거죠 포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제빔이라는 브랜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평가와 혼중 명품 중독남 공혁진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혹시 뭐 되면은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공혁진씨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엔터주 다음에 명품 브랜드 주식 매수하는 건가요 당장님 톰브라운은 준네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봐 명품은 아니고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 아 이거 적어놓자 추천이 너무 많은데 적어놉시다 명품 명품 리스트 입생로랑 베르사츠 크롬하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오인마루님 키올님 감사합니다 톰브라운 기즈빔 디올 보테가 베네타 룩북 같은 아무튼 대충 이 정도 파텍 필립 이거는 시계잖아 파텍 필립은 아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갑자기 이거 산다 하니까 막 도네이션이 미친듯이 막 터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펠드라 사는 거 보면서 밀짚모자를 샀네 비웃었는데 아우라리 이거 좋습니다 아우라리 아우라리 조던하이 디올 아우라리 아 후원 감사합니다 명품 산샘치고 주식사죠 일단 적어 다시 아우라리 아우 아우라리 조던하이 이것만 찾아봐도 금방이야 레온 또레 말옷 어떠세요 말보자 그리고 아 됐습니다 자 이제 후원은 잠깐 멈춰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알아 릭 오웬스베기 스베누가 없죠 사치품을 논리로 들어가면 끝도 없음 담배도 몸에 안 좋은가 해보세요 맞아 그런 개념이지 후원 감사합니다 벨루티 뭐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패치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치 악 도네이션 이거 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이 주시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재화삐 추매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팝패치에 가서 살 수 있다 이건가요? 여기에요? 명품회사? 아 여기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맨 쇼핑 안구독회 11월 11일 11절이죠 11번가에서 아 행사가 끝났네 어저께 11절 후원 감사합니다 베네시스는 지금 시승을 막 끝냈어요 결정을 해야 돼 어 이게 명품이야? 랄프로렌? 랄프로렌 도 명품입니까? 오 후원 감사합니다 470만원 구찌의 470만원짜리 재킷입니다 오 이런 어떤 이 이 금강저 간지 동양의 동양과 가죽점퍼 그 서양의 절묘 콜라보레이션 헬레니즘 후원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어 그리고 이거 화장실 우리네 정서 알죠? 시골에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요 걸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친숙해 가죽점퍼라는 어떤 고급 소재에 우리의 친숙한 이미지를 덧댄다? 분명히 이거는 가치가 있지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군대 화장실에 이런 게 많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 시건장치라고 그래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건장치룩 시건장치 가죽점퍼 470만원 나쁘지 않죠? 아 G80 G80 제네시스 보면 길 가다가 계속 봐 아 저기 혜인의 시선에서 본 G80 어떨까?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탈리아 샵백 캐치패션 캐치백 사이트 경영하세요 알겠습니다 신발 80만원 생각보다 안 비싼데? 나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발언이에요? 소신발언 생각보다 안 비싼데? 후원 감사합니다 그죠? 아니 명품이라서 엄청 비쌀 거를 염두에 뒀는데 80만원? 기대보다 좀 나죠? 이런 느낌 아 이걸 사면 이것도 같이 스타일링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마스크 내가 잘못 봤나요? 마스크 맞죠? 후원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아닐 거야 말이 안 되잖아 해당 마스크 사용에 따라 의료적 보호 효과도 없어? 사실상 그 뭐죠? K 뭐 있잖아 그거 그거보다 기능이 떨어지네? 아 근데 명품은 기능으로 보면 안 돼 알죠? 진짜 진짜 멍청한 짓이야 그거는 옷을 기능으로만 보는 거는 진짜 옷 옷 옷알못들이 하는 거야 진짜 기능으로만 하면은 결국 원가충이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극단적으로 강해지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후원 감사합니다 오 이거 멋있다 투구사 같다 오 멋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그림이 완성이 돼 80만원 그러니까 내가 봐봐 쫓겨 내가 생명이 위급해 근데 코너를 돌자마자 벽에 딱 서 있어 장롱인 척 앤틱 가구인 척 신나오다 앤틱 가구인 척 그러면은 이거는 80만원 이상의 가치예요 내 목숨을 지켜줬다 만화에 많이 나오죠 만화에 많이 나오죠 닌자들이 이렇게 착 하잖아 나무 같은데 딱 해서 삭 들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시리즈도 많네요 위장색 시리즈들이 많네 아 근데 난 진지하게 깔맞춤 말고 위에만 입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막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시네요 닭의 쏘맘 채팅이요? 여보 다음에 내 것도 구경 가능합니까? 저도 명품 가방 만두 하나밖에 없네요 맞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결혼할 때 하나 샀어요 마크 제이콥스 만두같이 생긴 거거든요 제가 만두라고 불렀고 만두를 하나 샀는데 마크 제이콥스가 그때 당시보다 좀 시들해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하나 사라고 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입으면 돼 그래서 하나 사라고 했어요 근데 안 산대 나는 이거 사면 되니까 그냥 당신 사라고 나는 짜장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카사블랑카 아 화려한 아 이게 카사블랑카 아 그러네요 카사블랑카 이런 어떤 좀 약간 그래픽 일러스트가 굉장히 잘고 원색을 많이 쓴 어떤 이런 정체성이 있구나 브랜드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명품 백 쇼핑도 어때요 명품 아내에게 사주는 명품 백 쇼핑 다음주 다 다음주 그쯤에 괜찮네요 이런거 좋아 이쁘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머스티 너무 좋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이 다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오 프린트 티셔츠인데 얼마냐 17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17만원 안경 60만원 근데 이게 안경이 뭐 그게 있어? 다초점 렌즈야? 아닐거 아니야 가까이서도 잘 보이고 뭐 이렇게 아니야? 아닐거 아니야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원가층이 돼 진짜 경계해야 돼요 이런거 하지마 디자인만 보란 말이야 자꾸 원가를 보려고 그래 후원 감사합니다 디자인을 봐 제발 부탁이야 자 이렇게 하고 다른 곳에 한번 가볼게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곳 페두라 페두라 어디다 팔았어요? 안에 줬죠 엔드윌 마스터? 미스터? 엔드윌 미스터가 뭐지? 비싼거 많다 압구장 갤러리아 가세요 명령입니다 못가요 따윤이의 엑스맨 저랑 해야 돼요 지지도 따라하는 정영돈 패션 따라해보세요 명품이 왜 이렇게 많아? 보세보다 많네 맞아 너무 상향평준화 졌어 그치? 쏘맘 선물용 에르메스 버킨백 켈리백 샤넬 클래시백 보이백 레비아? 소감 선물용 에르메스 버킨백 랠리백 샤넬 클래식백 보이백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비싼거일수록 입기 민망 이게 그리고 옷이 뭐가 중요하냐 윗두리만 산다고 되는게 아니야 문제는 다 갈아치워야 돼 머리부터 끝까지 이게 그게 돼 불협화음을 내 위에는 기안84 유니폼인데 아래는 아까 그 카사블랑카리입니다 싸다군요 호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다 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 하면 어떻게 돼 그것만 입을 순 없잖아 교체하려면 결국은 두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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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가 그거야 결국은 아까 야수댁 제가 전장에서 교체하는 것처럼 바꿔주는게 은근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거야 소원 감사합니다 명품이 저렇게 널리고 널렸는데 이미 명품이 아니죠 상향평준화가 된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자 보면은 롱코트 이거는 호텔에 하나씩 있거든요 후원 감사합니다 호텔 하나씩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데 근데 아 나 이거 멋있어 나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후원 감사합니다 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동대문 동묘가면 1500원님 아 선글라스 멋있어요 아니면은 남성 신났어요 집에서도 즐거운 파티 딱 봐도 옷이 근데 비싸보인다 그치 파페치나 매치스 같은 해외 편집숍은 룩북 자체가 한국 패션 스타일이랑 안 맞음 아 이거 매치스네 그네 어떻게 열었어 매치스인지 매치스 패션 오늘까지 되는 22% 코드 있습니다 싱글즈 2 아웃도어도 명품있고 명품있어 오 이거 멋있는데 재킷 세트 아이템 옷 못입으면 어떻게 한다 맞춰주는거 입는다 오 멋있는데 혹시 바지는 따로 사야돼요 아니죠 바지도 따로 사야돼 동묘 오시면 만원으로 두세트 받죠 이거 근데 이거 동묘에 있을 것 같아 그죠 굳이 여기서 이거는 여기서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이 색을 되게 좋아해 아니 이게 골덴으로 돼가지고 이 색을 진짜 좋아해 그 먹히는 그 칼라 코드가 있어 똥색이 아니고 이 골든 브라운 감사합니다 이거는 굳이 여기서 안사도 될 것 같은데 바지는 그럼 어디서야 이게 진짜 근데 골덴에다가 이거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쁘긴 이쁘다 그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딱 그 디자인 자체가 단단한 느낌 쉐보레의 느낌 있어 딱 단단해 딱 필요한 거 맞다 이쁘지 않아? 자켓 자켓 이쁘지 않아? 자켓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윗돌이 117만 3천원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가 청바지 입는다고 생각해봐 청바지 입는다고 생각해봐 검은 바지 검은 바지 괜찮잖아 흰 바지 흰 바지 검은 바지 흰 바지 검은 바지 이상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켈리백 버킷백 그거는 다음에 백볼 때 지금은 아니야 휴지로 똥닦은 걸로 만든 옷임 이러면 저 더 이상 쇼핑 방송 못해요 이렇게 막 비하하고 이 디자이너 분들이 이거 다 각고의 노력 끝에 출시한 건데 이거를 옷 가지고 신상품 117만 3천 145만원짜리 명품인데 그거를 똥닦은 걸로 만든 옷이냐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말 못합니다 우주마켓 랜덤박스처럼 원가 만원하는 거 20만원에 올려두는데 10년 전에 입던 딱 저 색깔 골든 재킷이 있어요 대신 팔꿈치는 반짝거림 반짝거림 어떻게 하냐 덧대요 가죽 소재로 덧대 왜냐하면 여기를 많이 쓰거든 그리고 여기가 맨질맨질해 교복처럼 왁스 바른 것 같이 교복처럼 맨질맨질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피스 3대장 생각나네 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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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나는 좀 약간 나 옷이 옛날에 스트릿 쪽을 좀 좋아했거든 바뀌고 싶어 저는 아까 약간 재킷 같은 차분한 느낌 모델은 너무 말라서 침덩이 수용 가능한 명품바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추리닝만 입는 거예요 허벅지랑 방댕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납이 안 돼 수원 감사합니다 AI가 명품도 디자인하는 날이 오토로 하겠죠 재생 휴지나 황터 첨가 휴지인가 본데요 님이 먼저 저거 동묘 가면 살 수 있다면서 제가 언제 동묘 가서 살 수 있다 동묘에서 본 거 같은데 동묘에서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지 않나 내가 언제 저거를 바로 살 수 있다고 그랬어 이 스타일이 있다는 거지 강자님이 좋아하는 맨투맨 니트 많은 메종키츠네나 에임레온도를 보세요 에르메스백은 매장 가서 산다 해도 그냥 안팜 돈으로 장기간 호감도작으로 해야 열린 아 그래요? 막 졸부처럼 가가지고 현금 다발 탁 카운터에 넣고 달라고 해도 안줘요? 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조금씩 조금씩 해금되는 아이템을 먼저 사서 차면 해금이 되고 또 사고 해금이 되고 이렇게 돼요? 시간이 걸려? 후원 감사합니다 야 지랄 연병한다 그지? 절대 안 사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쁘다고 막 사지 말고 신은 씨의 신발이랑 잘 맞는지 코디하면 야 신발 쓰러봐야 릭 오웬지라고 제다 고무줄바지만 내놓는 브랜드 있습니다 엉덩이 커버돼요 어? 릭 오웬지? 오 좋아 CJ몰에서 파네요? 명품인데 CJ몰에서 사도 돼? 외국 영화 보면 사회생활 잘 못하는 천재들 꼭 저런 옷 입던데 뭐야 이런 옷이야? 릭 오웬스는 캘리포니아 출신 릭 오웬스가 1994년 런칭한 자신의 이름을 건 레이블로 고유의 방향성을 강조한 스타일로 전통 남성 의류의 경계를 확장시켜 패션계의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아죽과 독창적인 테일러링 어두운 톤의 배색으로 파격적인 컬렉션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배너에 디자이너 들어가보면 다른 분들 추천한 거 다 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타비 스니커즈 부츠 추천이요 브랜드가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묘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널려있어서 밟은 적 있음 그리고 자꾸 이런 발언을 하면요 동묘도 동묘도 비하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동묘는 동묘 나름의 스웩이 있는 거예요 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방장 항공점퍼랑 카고 조거팬치에 워커 신는 거 개관지인데 그런 걸로 봤으면 방장님 조거팬치는 준지라는 브랜드 추천합니다 명품 사지 말고 비슷한 가격대로 기술 혁신인 건조기나 식기세척기 이런 거 사세요 명품 브랜드 매니저였지만 솔직히 소비 이해되지 않아요 명품 브랜드 옷을 판매하셨나 봐요 명품 스렛바나 추천해줘 안되겠다 명품 월드컵으로 서울부터 정리하고 가죠 원하는 스타일 브랜드 목록 COS 어? 나 COS 봤어 하남 스타일필드에서 로고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랬는데 아 그건 그냥 브랜드야? 릭 오엔스 제품에 릭 오엔스 이름 빼고 침착맨 붙이면 보세되는데 크크 킴 카다시안이 입는 옷 따라 사세요 왜요? 엉덩이 때문에? 30만원 아 추리닝이네 진짜? 팬츠 115만 1805원 5원은 왜 붙이는 거야? 나 진짜 나 지금 입이 근질근질 하는데 참고 있거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PC 좋네 PC 좋아 이건 뭐야? 나만 거슬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앞에 이건 뭐야? 실밥을 안 푼 것 같잖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실밥 있어요 수술받으면 동명 동명 금지야 동명 얘기하지마 동묘 동묘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또 하겠습니다 동묘 편은 뭐만 하면 동묘야 이거 패션계에 동묘충들이 있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국밥충이랑 비슷한 거야 음식계에 국밥충이야 이돈이면 동묘에 뭐 있다 이돈이면 동묘에 뭐 있다 수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만 더 보고 보테가베네타 이거 뭐지? 보테가베네타 수원 감사합니다 무릎까지 아 그게 시그니처야 그게 시그니처구나 도테가베네타 남성 남성인데 좀 잘록하게 빠졌어요 어 그럼 내 뱃살을 좀 수납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옷을 크게 사면 돼 그죠? 이걸 발상에 전환을 해 작게 사면은 작게 사면은 허리에 살이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옷을 크게 사면은 뱃살을 수납할 수가 있지 오히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찌 버버리 샤넬 지방시 등 브랜드 이름 슬리퍼 검색에도 이쁜 거 많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오 비싸다 음? 이거 말고 다른 거 어? 어 근질근질한데 기안8호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오 48만 5천원짜리 샌들 고주파 기법으로 완성한 엠보싱 마틀랏의 디자인 스트랩 패턴이 새겨진 아웃솔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시계에 안사요 시계는 불편해서 못사 못차 후원 감사합니다 오 몸이 되게 좋다 에르메스 가든파티는 대기 안하고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지 않아요? 링 140만원 은 은반지 140만원 로드맨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묘 무쇠랑 히오스 무쇠랑 결이 같음 주의다 말로만 떠들고 경험해본 적은 없음 펜던트 410만원 18K 근데 이런 브랜드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어? 나 이거 어때 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울리죠? 얼마요? 140만원? 140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하긴 140만원이면 명품이 아니잖아 그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좀 비싼 그거잖아 그냥 일반 브랜드야 그냥 좀 비싼 일반 브랜드 아니 아우터가 아니 아우터가 카다시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다 막 뭐 코트 이런거 보면 막 100만원이래 명품 아니더라도 코트 막 100만원 이런다니까 막 타입 막 이런거 보면 막 100만원이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아웃렛 가가지고 막 세일을 해가지고 사는거지 근데 또 막 코트 싼것도 있어요 10얼마짜리도 있어요 싼거 얇은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네 아크네 아크네는 뭐지 아크네 오 오 멋있는데 고맙습니다 아 일단 구경하다가 딱 땡기는거 동묘 얘기하지 말라니까 구로공단 얘기하고 파주 아울렛 얘기 나오겠지 이제 여주랑 파주 아울렛 얘기 나오겠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같이 브랜드 이름 이병건이었으면 이말레 시리즈 구매 사은품 형님은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구찌 슬리퍼 같은 것도 좋지 않음 에르메스 이즄미르 슬리퍼 보시면 바로 구매할 때 1,400짜리 점퍼 보니까 제네시스 웰키쌈 저 돈으로 든든한 재화피 주제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그죠 제조업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공계 이 사람들이 가격도 이공계답게 합리적으로네 그죠 전자제품 이런거 미호나님 감성이 좀 덜 들어가있어 가격에 후원 감사합니다 이과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야돼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무지개떡이 있네요 아 옷이 아니야 이거야 검은색이야 그래서 나 이거 딱 보고 여기 이게 딱 있었잖아 어? 12만원? 괜찮은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없어졌어 옷이 이거였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거 어? 아까 1400만원짜리 보니까 이거 200만원 괜찮은데? 그치 않아? 오 싼데? 후원 감사합니다 85만원 싼데? 85만원? 구찌 300만원? 싼데? 이건 뭐야 재생용품이야? 아 패턴이에요 그냥 후원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허스트 SM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뻐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쁜데 내 나이가 입으면 안돼 20대가 입어야 이쁜 옷이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대는 돈이 없어 이게 웃긴 옷이야 이게 진짜로 20대가 어울린 옷인데 20대는 돈이 없어 그냥 금수저가 입는 옷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디자이너 의류 슈즈 슈즈 어 팬티도 파네 이거 중국 할아버지들 아이 그만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부채 붙이면서 본거 같은데 나 주성치 영화에서 본거 같은데 이것도 쿵푸어슬에서 흐흐흫 흐흫 흐흫 말 없는 애있잖아 이렇게 머리 넘겨서 삑 부는 애였나? 아무튼 걔가 흐흫 아니 솔직히 억지로 하는게 아니고 진짜 떠오르니까 그런거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떠오르잖아 오 이거 뭐야 신기하다 오짜랄들은 명품 보세 안가리고 예쁘고 소화 가능한 옷을 삽니다 근데 나 이거 바지 이쁜거 같아 리얼로 내 침덩이 수납 넉넉하게 돼 그죠 나는 바지 여성바지 사야 될거 같아 임단백씨한테 하청맡기죠 후원 감사합니다 이사벨 마랑트 이거 계속 보니까 어렵다 그러면 일단 11번가 한번 가볼까? 가성비옷도 한번 볼까? 가성비옷도 한번 아니 봐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되지? 나 사본적이 없으니까 의류 남성의류 낙일21님 후원 감사합니다 11절 끝났어요 남성의류라고 했을텐데 난 분명히 여성의류가 그치 이게 만원이 적당하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맞지않나? 그리고 이렇게 상세한 설명까지 명품은 설명이 없어 난 이게 불만이야 나 비싼거 이해해 근데 왜 설명을 안해주냐 이거야 설명을 해주잖아 어떻게 해야만 착용감이 좋고 고급 스판 원단으로 해서 어떤 점이 강점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비교도 있고 원단도 명품은 너무 성의가 없어 마케팅에 성의가 너무 없어 후원 감사합니다 기능을 내가 다채롭게 설명하라는게 아니고 확대한 옷의 무늬 패턴 바지 부분은 어떻게 생겨 차도 부위별로 있잖아 그게 없어 너무 이런거 불타는 효과 어? 막 그리고 막 뭐 찍 빼고 딱 해가지고 뭐 오늘까지만 쿠폰 뭐 보험 가입하면 만원 쿠폰 추가로 줌 뭐 이런거 없어 후원 감사합니다 보통 그런거 가입할 때 보험은 뭔지 알아요? 이상하게 그거 나올 때마다 동양화제야 만원짜리 쿠폰 받으시겠습니까? 처음에 보험 가입하면은 만원짜리 쿠폰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다 만원짜리 쿠폰 받으시겠습니까? 또 눌러 그럼 동양화제 가입 그걸로 들어가 동부화제랑 동양화제 명품은 아니지만 침착맨님께 어울릴 팀버랜드 브랜드 추천드립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신발밖에 없는데 나 이거 있어 나 뭐 그 돌고래 유괴단 촬영하고 소품으로 신었는데 줬어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못 신어 팀버랜드였어 브랜드 후원 감사합니다 유니클로 유니클로 일본 명품 브랜드 유니클로 저 옛날에 봤었어요 요즘에는 그거 터졌잖아 그 그 바닐 그 뭐 불매운동 뭐 터졌었잖아 베르사체가 조폭이 있는 개화려한 셔츠로 유명한데 이거? 베르사체? 조직폭력배가 이런 걸 입는다고요? 난 못 봤는데? 이런 걸 입는다고? 근데 나는 패턴 있는 거 좋아해 확실히 오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아 이런 거 말고 이거 좀 과하고 아 다 과하네 진짜 후원 감사합니다 조직폭력 조직폭력배? 용과가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야쿠자들이 입는 거 아니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과가치 옷 아니에요? 대털 유회도 가고 와라 30대 중반인데 오짜라는 친구들 드레익스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드레익스 팬파인애플인데? 아 나 어디서 봤다 했어 아 맞네 아 맞네 아니 ppp라고 안 하고 팬파인애플이래 아 근데 팬파인애플 애플 팬 내가 최근에 봤거든? 나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내가 풀 버전을 안 봤었어 그걸 보고 알았어 풀 버전 좀 약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상해져 난 몰랐는데 그게 있어 I have a fan I have a apple 어 애플 팬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I have a fan I have a fan 어 롱팬 이거 알았어요? 이게 있어 2절이 있었어 후원 감사합니다 2절이 있어 어 그리고 I have a 애플 I have a 파인애플 어 애플 파인애플 롱팬 애플 파인애플 어 해서 이렇게 뚫리잖아 팬이 그럼 똑같이 돼 팬파인애플 애플 팬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있어 2절이 있어 내가 최근에 봤다니까 스톤아일랜드 브랜드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진짜 2절이 있어 봐봐 보면 안 되지 제가 봤는데 쇼핑방송 최초로 안 사겠습니다 못 사겠어 나길21님은 후원가지고 나 진짜로 살 생각 있었거든 혼동이 와 혼란이 와요 이 어떤 이 동묘무새 나는 살라고 했어 이 동묘무새와 이 어떤 이 아울렛 중들의 어떤 공격 견디지 못하고 리탈 그리고 일반 쇼핑몰에서 본 만원짜리 바지를 본 이상 살 수가 없다 후원 감사합니다 버버리 코트나 고거 우리 동년배들은 상하이 스톤아일랜드에 일수벽은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신투브리 브랜드 우영미 봅시다 우영미 멋있는데 어 멋있어 우영미 빌만 쏙 박아버리고 후원 감사합니다 나길21님 후원 감사합니다 소맘심으로 소맘님은 나중에 한다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 이뻐 우영미 멋있지 않아 이 뒤에 이렇게 되네 신기하다 멋있지 이런 것도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좋잖아 우영미 느낌 있잖아 이쁘죠 소원 감사합니다 봄재선이 발등에 와있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거 볼게 흥불 안해주려고 봐야지 아임에 레온 또래 아 아임은 레온 또래 오 이쁜데 얼마야 190 30만원 25만원 근데 이거 명품 브랜드 아니에요 아 그래도 한 번씩은 입어야지 이거를 합성을 하면 어떻게 해 합성 합성을 했잖아 합성 아니야? 합성이잖아 손모양이 다르다고? 아 그러네 다르네 아니 얼굴은 붙인 거 아니야? 후원 감사합니다 던파 세라샵 같네 여기는 PPAP 2절보가는데 방장이 100% 똑같이 따라했어 그치? 롱팬 애플 파인애플 응 앤 파인애플 애플팬 어 이쁘긴 이쁘다 하지만 나는 우영미에 꽂혔어 안전제일 회사 잠버가 이거 이거 아 이거 내가 또 꽂았어 느낌 주려고 근데 디테일한 소품도 신경 쓴다고 원래는 이걸로 하면 안되고 딱 꽂는 걸로 해야 돼 이렇게 옆에 딱 하는 거 후원 감사합니다 쏘맘이 이거 입는 거 진짜 싫어요 이것 좀 입지 말래 그러니까 이걸 입으면 일단 한 소리를 들어 아침에 오늘도 한 소리 들었어 오늘 이거 입고 나갈 거냐고 꼭 물어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어 왜? 나 이거 이쁜데? 이러고 제발 좀 버리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나는 우영미 스타일인가봐 오늘 하나 발견한 거 대박 공구로 하면 안 돼? 떠뜨렉 니트 보실래요? 아니요 이제는 안 보려고요 저는 우영미에서 사겠습니다 안 살려고 했는데 우영미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흥영은 이름 안 바뀐 그 옷 아닌가요? 맞아요 흥영은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저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간부거든 우리는 우리는 명예 명예 간부야 흥영은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주려고 만든 기한84만 적혀있어 나랑 호민이 형 언제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페이아님 본인이 입고 싶어서 그 옷 입지 말라는 거 아님? 이것도 소맘이 입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 그쵸? 약간 박시하게 이것도 나 입으면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거 딱 안 닫고 이거 안 닫고 이거 딱 열어서 입으면 이것도 이쁘고 이쁜 게 맞네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원단을 넉넉하게 사용했네요 비싼 초밥집 가면은 이마트 초밥 이런 거 보면은 그 틀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생선이 잘 안 삐져나오는데 이건 생선 되게 많이 삐져나오는 비싼 초밥집 같다 뭔지 알죠? 재료 안 아끼는 와 이거 멋있어 여기 또 또 튀어나왔네 이런 거 하나 사고 싶다 근데 나 아우터는 너무 많아 난 아내를 사야 돼 이 언밸런스한 이게 포인트인가 봐 이 우영미의 포인트 그쵸? 여기가 계속 이게 다르네 팔 긴 거랑 여기가 우영미의 시그니처 파크랜드 파크랜드 너무 무난해서 파크랜드 느낌인데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입으면 안 돼 줄여야 돼 이렇게 입잖아 아이비클럽을 입었는데 이렇게 입은다? 포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곰표 패딩이랑 반팔티 사고 엄마한테 욕 욕 처먹었는데 곰표 패딩 이쁜데 아저씨 원단은 좋은데 관리하기가 빡사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영미 신사동에 매장도 있으니까 가서 입어보세요 곰표 패딩은 맞아야지 왜냐하면 후원 감사합니다 엄마 세대는 그 곰표는 무조건 밀가루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엄마한테는 맞을 수밖에 없어 맞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명품을 잘 알아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냥 사실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는 건데 그냥 구경하는 게 좀 주 목적이었어 눈에 좀 익히기 어떤 이 어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그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명품의 어떤 디자인을 눈가를 그 디자인으로 촉촉하게 해놓기 그리고 나서 구매하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 돼야 된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디자이너 분들이 왜 옷에 이게 좀 과하게 하는지 알겠죠 그냥 일반 떡볶이를 먹잖아 여러분들이 맵다고 느껴지질 않아 더 매운 걸 해야지 그제서야 맵다 디자이너들은 오죽하겠어 맨날 옷을 보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 그거 봤을 때 있지 바지 너무 무난하니까 어때 내가 뭐라고 그래 파크랜드에서 본 것 같은데 아이비클럽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결국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를 결국은 하려면은 무난한 거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후원 감사합니다 할 저렇게 안 널벌어트리면 잭필드랑 차이 없다고 사람들이 느낄까봐 근데 또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또 그냥 이렇게 딱 그 잡힌 어떤 현대차 패밀리룩같이 딱 고유의 그 브랜드에 그게 또 있습니다 이게 또 화려한 것만 또 답이 아니라는 거 그냥 또 심심하게 한 명품 브랜드들도 많다는 거 그리고 그 브랜드 안에서도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슴슴한 디자인 좀 화려한 디자인 또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넓은 열린 시각으로 옷을 좀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뉴 성남시티즈님 사교육 구독 감사합니다 명품특 내가 입으면 아무도 명품인지 모름 조거팬츠 작업바지로 만듦 아주 대단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쇼핑했고 전장으로 갑니다 요거 저 3시까지밖에 못하거든요 오늘 소원 감사합니다 뼈치킨처럼 벗고 다니죠 명품 부시대에 늙었네요 고맙습니다 여덟시 여덟시부터 승우아빠님하고 네이버 쇼핑 와우 확장팩 라이브 커머스 후원 감사합니다 전장하려고 빨리 끝난 게 아니야 왜냐면 보다가 너무 혼란했어 나 재밌으면 계속 봤지 근데 막 보는데 뭐가 뭔지 내가 판단을 못하겠어 그리고 계속 긴 버전 보면은 이걸 두 번 해요 감자튀김 2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클립스 4X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이거 하나 참을까 다이어트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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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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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너무 폈어. 단투76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자튀김2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꼬라꼬님. 구독선물 5개. 감사합니다. 구독선물 5개. 감사합니다. 감자튀김2개님. 감사합니다. 단투76님. 후원 감사합니다. 삼송이님. 8개월 구독. 롤은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 달 뒤면 최적화가 돼있어요. 그때 하면 돼요. 지금 탱커가 구리되면. 탱커 좋아요? 단투76님. 후원 감사합니다. 탱커가 오히려 좋아? 아 원딜이. 항상 근데. 세. 그 세기초에는. 원딜이 항상 부대기더라. 아. 종간. 종간집. 종간다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원딜이 인권은 늘 1000대 받았어. 옛날에 사기였잖아. 골드라서 롤자라를 인정합니다. 선파가 되게 좋아졌어. 선파가 되게 좋아졌어? 브루저가 좋아진 거 아니야? 배신배님. 사기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계가 없는데? 이거 할 이유? 전혀 없죠. 유노라 좋아요? 드로프 아저씨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뭐가 빠진 거야? 야수. 이게? 아저씨만큼 다크서클 많은 사람은 이제 수술하러 갑니다. 너무 무섭네. 다 아프대. 워프하니스님. 13개월 구독. 배신배님의 40개월 구독. 암쌍님의 1000원 구독.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결투는? 나중에. 몇 여자친구. 든든하게 하나 가? 든든하게 하나. 이게 좋은게. 이성에. 그. c 버프 well. arto도 tissues. 쓰 misconception imma till鬼. 2성 살 때 2성 상점에서 살 때 두 개 해야 된다는데 이게 웬만한 2성 1.5성이라서 부대기면은 그냥 안을 그냥 써도 돼요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2탄에 소왕만 사도 처맞아서 싫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봐야 돼 사기 사기 무조건 처맞는 거 와우 어둠땅으로 오십시오 탱커 대완요 이건 사야지 본전 생각하면 안되지 사야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장니까 왜 밴된 걸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철수는 지가 수동으로 하는 거야 방송에서 이미지 띄워두고 꺼지 끌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왜 굳이 나올 때 이거 안 알려주냐 수원 감사합니다 잼민이님 고맙습니다 지 안한다 아 아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 아 그러네 미친놈 왔네 아 진짜 또 튑 켜야잖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와우는 안하고 그냥 상품만 팔고 하수인들이 제 목숨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들이 제 목숨 톡톡히 해냈군요 엘리스 야 이겼네 이게 셋 셋 이게 이거보다 이게 더 좋거든 근데 얘가 팔리면은 얘가 더 좋아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요도 들어가지 오케이 어허허허 오케이 아휴 데 나쁘잖아 핫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 야 저금 미친듯이 했다 아휴 데 하수인 사기 네, 저녁 8시 100% 승내요 프랑 뽑았네 하사 뭐 사지? 다음 턴에 쓰자 이거 아껴놓을게 맞아, 맞을거 맞아 다음에 8골드 8올리고 8골드 얘는 이거 할라고 하는거지 내리지맞아 오케이 40%인데 미친놈이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나와라 이거 해적 뭘로? 슈팅으로 한탄 버티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사고 싶은게 없지? 근데 해적으로 잡으면은 흠흠흠 너무 애매한데? 준비가 너무 안됐어 해적은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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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도 지면 진짜 심각하네 흠흠흠흠 근데 이걸 안한게 좀 욕심인데 올리고싶었네를 못추렸어 올리고싶었네를 못추렸어 어? 얘네? 이거 하나 추리고 얼룩 하나 가져가고 융? 용이라도 가? 용 가 추리고 추리고 이거 용 뭘로 추리고 추리고 잘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뭐가 센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오는데 어떡해 흠 그럼 해적을 갔어야 돼? 해적도 아닌데 해적이 이거 하나하나 붙인다고 되는게 아닌데 해적이 그거 하나 있긴 있었거든? 1 해적 낼때마다 강해지는 거? 근데 그거 해봤자 한 한 턴에 삼삼 올라가고 슈팅? 슈팅 쪽으로 빠졌어야 됐나? 야간 비행료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불안을 샀을 때 불안을 샀을 때 있잖아 해적을 바꿔서 사고 동전을 나중에 뚫었어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흠 왜냐면 결국은 그거 돌리면 다 갈아야되는데 흠 장마진님 7개월 것 같네 근데 또 피가 없으니까 지금 강해져야되는데 결국 못했고 흠 리노 멀록 빠지고 이 대면 안 나와 여기다 대면 멀록 빠지고 멀록 빠지고 용 용은 안 나오면 좋아 멀록이 빠진 건 좀 싫은데 리노가 용이 좋아요? 칼레코스 뽑기 힘들지 않아?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아 폭룡 이거는 정... 정령이 좀 할게 많죠? 노미도 하면 좋고 정... 그리고 나는 욕심 안 부리면 뱀장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청지기가 좋죠 좋아요? 사코에 뱀장어 있잖아 청지기 얘는 그거죠? 해적 쌌죠 해적 악마 여보 팔아? 아 네 이기재키티스를 뭐... 까먹어 자꾸 이름을 또 오른쪽 차라 오른쪽 칠 수 밖에 없네 와우 이거 갈겨 대박 이러고 정량이 쭉 안나올수도 있어 진짜 이러고 정량이 쭉 안나온다니까 내가 이런경우 되게많이 봤어 아주 개같은 경우야 나부터 오케이 됐어 잘하셨어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랑 이거 가야겠는데 업하자고? 야 얘는 이겨 어? 얘는 이기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얘는 이거 살게요 이거는 당장은 좋은데 그다음부터 계속 계속 핵트롤이야 멍 혜연 혜연 ㅇㅋ ㅇㅎ 어 갈 무조건 5뎀이에요 자 올리고 이걸 사면 안되고 이걸 사면 안되고 돌려요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그렇지 주거니 박거니 원래 효과였구나 얘의 효과였네 이러면 얘는 우리 가족이 됐어요 이러면 우리 가족이 됐어 계속 같이 갑니다 얘는 이제 한동안 계속 같이 가야돼 근데 여기에 천보 나온다? 정령이 나온다? 바로 버려 가족이지만 이런 올쌍시크한데 그러지 또 얘가 너무 트롤이야 그치? 이거 사면 어떻게 돼 하나 돌리고 팔고 들어갈 수 있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근데 하려면은 내고 해야돼 다음에 나오는건 두개 사면돼 요거랑 요거 사면돼 요거 사면돼 나쁘지 않죠 요거 사면돼 요쯤 때리고 때리고 근데 이거 버텨야돼 자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니 잡대기 아니고 이거 해야된다니까 아멘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좋아 도발은 있어야 돼 바로 또 다른 공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군 그리고 또 다른 공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군 그리고 욕심내지마 이 정도 먼저 성공이 때리면 때리고 죽고 얘 나가고 때리고 이것도 욕심이 아니야 사실은 이것도 추 이것도 꽤 욕심이야 사실은 이것도 꽤 욕심 엎했네 나 왜 몰랐지 아싸 채취 못했죠 이거 못 잡으면 어떻게 되지 나쁘지 않아 얘를 샀는데 버틸려고 샀는데 효과가 발동이 전혀 안되고 있어 몰랐는데 갈아야겠지 혹시 Geschichte 불안한 어느 Cait 오케이 됐어 기계 등등등등등등 63이야 지금 등등등등등 9가 붙었어 아싸 안터지고 아싸 안터지고 아싸 안터지고 아싸 안터지고 갖다 박고 아 까비 오케이 아싸 아싸 비겼다 아싸 이거 더 돌려 이거 무조건 돌리는거야 어 어 어 어 오케이 잠깐만 팔구 내구 팔구 팔구 다 되잖아 그치 다 돼 아 아 아 어 어 아 기계 다음 빠지직 두 개 키우기 얘는 공격력이 높고 체력이 낮아가지고 이거 두 개 키우는 게 좋아 분할 매수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센진 모르겠어 체력이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봐봐 체력 맞지? 10 10 정도잖아 분할이 맞지? 오케이 버텨 나 올라갈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5성에 할 게 없어 놈이랑 폭풍은데 굳이 이걸로 준내버프 하면 돼 굳이죠 근데 이거 두 개가 나오면 좀 골쳐보거든 그쵸 팔고 이거 두 개 사기 이렇게 붙어? 금단의 오지기 금단의 오지기 그리고 이거 두 개 만들어 어차피 자리는 있어 이 자리 빼면 되잖아 나부터 아시까리 아시 야 아시 야 아.. 질거같애 씨양 하는짓보면 질거같애 여여여여 어 좋아 나온 애들 지랄이었으면 진짜 이거 졌다 그쵸? 도발 나오고 막 하면 좋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이거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이거부터 내는거면 버프먹잖아 그치? 이거부터 내자 완전 기댓값이 없는데 오바를 왜 받지? 그치? 희갠데? 예리할거에요 이거 하는게 아니였어 합친게 아니였어 너무 고데기야 제발 피해라 피해 피해 피해라 오케이 아아앜아앜 하아앜아앜 오? 살았네? 합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거 왜 오바를 왜 봤을까 근데 6발 해봤자 뭐 있어? 흉압체 흉압체랑 그거밖에 없잖아 라그도 별론데 신령? 방심하지마 아 나 이겼잖아 얘 나 얘 이겼어 별거 없더라고 그래도 하난내야지 아 1코 차이 하지마 배웠잖아 이거 1코 랄끼려고 그래 얘 이제 그만 키워 얼마나 크려고 그래 얘는 산 것도 별로 없는데 더럽게 잘 큰다 또 지먼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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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살았어 미친놈 velocidad 4차이 հ시 자체리 하자 이게 광풍이잖아 시원하다 さん leverage leverage 스 côt ique ein 진짜 이거 너무 쉬워 어요 ikal ㅎㅎ 그럼 정령만 나오면 사면 돼 너무 쉬워 죽는 건 나온다 이거 냅뜨는 게 낫나? 아니지? 아 청지기를 버릴 걸 그랬나? 아니야 청지기도 합쳐질 수 있어 이거는 청지기 있으니까 무조건 올려야 돼 아시죠? 이 감성 얘를 버릴까 얘를 버릴까 했는데 얘가 황금이 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 이거 합치면 안 됐어 어? 합치면 안 됐어 후원 감사합니다 하아 어어? 어라? 효율 좋게 교환하죠? 어라?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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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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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C 시원하긴 했어 시원하셨으면 됐어 근데 광풍 저렇게 키우면 진짜 독에 무조건 죽어 근데 왜 독이 없지? 저요? 네 5시까지만 촬영장 갑니다 나 오늘 차 안 까빠가지고 너중교통 이용해서 가야겠어요 놔둬야지 촬영장? 비밀 차량 여기서 하자고 안 돼 왜냐 재밌는 건 나만 해야 돼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진짜 이거 진짜 좋아 얘랑 진짜 좋아 이거 고르면 개빡대가리 이거 고르면 싹천재 이거 개사기야 이거 진짜 얘는 싹빡대가리 개천재 침착맨을 사면 뭐가 안 좋냐 어차피 4개로 해가지고 붙일 건데 이 자리를 버프 자리를 종족을 안 넣는다고? 개빡대가리 이거 유쾌하게 맞을 수 있어 난 맞는데 기분이 좋아 이거는 자 이거는 이거 이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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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8 8 9 9 10 10 10 1원, 1원, 2원, 돼, 버프하면서 업이 돼 잠깐만 해적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왜 이렇게 하지 않았지? 해적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2일짜리 해적이라도 이렇게 치는 게 맞는데?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뭐야? 업이 안 되네? 아 2원, 2원, 1원이구나 2원, 2원, 1원이야 2원, 2원, 1원 1원, 1원이 2원이 아니고 1원, 1원은 다 팔아야지 이거는 무조건 맨날 해야 돼 근데 이거 너프해야 돼 어떻게 너프해야 되냐 1,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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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 이게... 사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제 페워까지 할 수있어 나는 영능을 쓰고 하면은 뭐가 안되냐 못사 못싸요 살 수 있나? 못사지 않나? 해요 안 풀리면 버려야되는데? 풀려 1성인데 안풀리겠어 말이 안되고 전할 못이야 너는 이게 안풀린다고? 말도 안되네 듣기싫어 말이 안돼 아 어차피 합쳐지니까 똑같죠? 괍체룡 안들여가냐고요? 어? 좋은데 근데 업 따라가자 업 따라가서 이런거 보면서 그렇게 하자구요 아셨죠? 그렇게 하자구요 만약에 아까 안했으면 사고 사코 남았는데 돌려보고 아 이거 샀어도 됐겠다 이거 샀어도 됐다 이거 살걸 샀어도 됐어 그럼 자리까지 차면서 샀어도 됐는데 철형 좋은데 이거랑 또 시너지 미치는데 샀어야 되네 철보형이 백퍼센트 좋은데 백배 좋긴 한데 안 나오잖아 철보형이 나오냐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곽철용이 있었다면 삼성으로 올라가면서 이거 진짜 날먹이야 여러분들 얘 나오잖아요 쥐여사 무조건 고르세요 말이 안 돼 피라마드가 바보가 되어버렸어 진짜 피라마드는 하나 랜덤으로 들어가잖아 피라마드도 지점으로 들어가야 돼 피라마드는 지점에서 해줘야 되는 시대가 왔어 근데 피라마드는 기계 살아있고 하면 나쁘지 않아 얼룩한테만 붙여주고 동만 붙여줘도 나쁘지 않아 지점 만 된다 피라마드도 사기가 된다 하마 아니냐고 쥐 아니야 호볼트 쥐야 코볼트 쥐잖아 쥐 기반으로 한거잖아 정령이 나왔고 이거를 이걸 한번 볼까 슬슬 교체하자 엎 영능이라고 슬슬 교체한번 하자 지금 교체하는게 나아 아이벌 엎영능이야 알지도 못하고 이거 찾으면 되지 독 좋고 하나 사고 엎영능같은 소리하고 있어 이거 나오잖아 팔고 사서 깔았다가 팔고 하나로 만든 다음에 5성 보고 창코 2분 되요 이거 이거 너무 좋아 그치? 그치고 팔고 돌리고 잠잠깐만 이게 종령이었네? 그리고 산당 스포츠 조절 곰 교체하는 곰 곰 곰 곰 곰 아 난 뭘로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거 여기서 한 번 체제 개편 딱 하고 갑시다 어? 하고 갑시다 어? 아 뭐 업이야 업은 이게 과연 맞을까? 우리의 가족은 아닐까? 이 친구가 우리의 가족은 아닐까? 해적 해적은 먼저 때린다 그리고 붙인다 아니 얘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한다 그리고 한다 이게 맞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2일짜리 죽은 건 오히려 좋아 오케이 잘 들어갔죠 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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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안 버렸으면 아이고 사소한 일입니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르거스 하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든지 알겠군요 멀록 아니면은 특이... 특이 캐릭터 이거 하나 더 욕심 이거 욕심 어때 욕심 아 욕심 왜냐면 얘 결국은 그거 가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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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캐릭터 킬 뻔했어 용이야? 이거 붙이는게 더 좋은데 궁극적으로 이거 붙이는게 더 좋아 근데 성공! 성공권 이 정령 상대로 성공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요 자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해야 되는거 뭐야? 이러면 빨리 업 흉합체 찾아야 돼 흉합체 멀록도 멀록코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우린 뭐하냐 이 자리를 빼고 첨보녀를 사모아야돼 첨보녀를 사모아야돼 그래서 이런 독성을 멀록을 하나 독성을 더 입양하거나 아니면 2팔짜리 그 맥스나 같은걸 입양을 해서 얘를 활용해서 빵빵한 공격력 스탯을 첨보로 보충을 해줘야되는거야 그리고 얘가 있잖아 그럼 얘가 사실상 붙으면은 얘로 붙이면은 그거거든 유사 독성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2개를 하려고 한거야 왜냐면 막 미친듯이 퍼지거든 맥스나 야수벤 하지만 멀록으로 붙이면 망꾼을 활용해서 발견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걸 활용해가지고 첨보를 하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욕심을 하나 내본거였어요 제 어떤 그 어떤 플랜 아시겠죠 그럼 얘 또 이제 올라가네 아 허약하다 허약해 어쩜 저렇게 허약할까 췄네 멋진척 이거 어쩔수가 없어 이렇게 강력한 필드로 구축했는데 멋진척을 안한다? 그게 이상한거야 이런거? 의미없어 이런거 진짜 의미없습니다 뭘 빼고 할건데 의미없잖아 의미없어 뭘 빼고 이거 뺄거야? 의미없어 이거 뺄거야? 의미없어 해적벌이라고? 의미없어 리븐벌이라고? 아니야 궁극적으로 리븐은 가지고 가야돼 정량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안하는게 나 이럴때는 얘를 언제 쳐내냐 천보녀를 찾으면은 쳐냅니다 천보녀를 찾으면 쳐내면서 버프 모아놓은거 치면서 마지막에 천보녀를 붙이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리븐은 리븐은 이거 버리고 리븐은 버리고 말이 안돼 진짜 알못이야 그건 정량 그리고 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아 근데 이거 해야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 왜냐 뚱뚱이들이 있단 말이야 무조건 뿌 없네 독성이 너무 많은데 아 아 아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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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알모트를 데리고 무슨 말을 해. 7400점 플레이를 이해를 못하는데. 가기 전에 하나, 일... 전장 7400점이 되고 나니까 품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한다. 방금도 길바닥에 포스틱봉지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학생 때는 일지는커녕 같은 찐따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큰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고 편의점 PC방에서도 알바생이랑 눈 마주치기 가능해졌다. 아무리 기분 족같은 일이 생겨도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누구? 전장 7400점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 이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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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